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함께 해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최신 소식과 흥미로운 정보를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채널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소식, 배현. 하룻밤 새 광고 계약 두 번 성공. 배현은 광고계에서 유일한 예외다. 지난주 가장 많이 검색된 이름은 배현이었어요. 지난주 광고계는 배현이라는 이름으로 뜨거웠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두 번의 광고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배현은 다시 한 번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배현의 이름은 검색순위 최상위를 차지하며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배현은 광고계에서 유일한 예외다 라고 평가하며 그의 독보적인 매력과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업계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배현의 활약상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능있는 가수 배현이 한밤중에 두 개의 대형 광고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배현은 대한민국 최고의 생수 브랜드인 삼다수와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블랙냐크와 계약을 맺으며 광고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배현이 이 두 거대 브랜드의 눈에 띄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삼다수와 블랙냐크는 광고업계에서 잘 알려진 이름입니다. 삼다수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의 유명 생수 브랜드입니다. 반면 블랙냐크는 아웃도어와 스포츠 패션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이 두 브랜드와 협력하려면 신뢰성과 함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배현은 천부적인 가창력을 가진 가수일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입니다. 매력적인 외모와 프로페셔널한 무대 매너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줄 압니다. 다양한 음악 스타일과 유연한 퍼포먼스 능력 덕분에 배현은 젊은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든 연령층의 관객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습과 자기완성을 향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배현의 특별한 매력을 만들어내어 그녀를 대형 브랜드의 이상적인 대표 얼굴로 만들었습니다. 배현의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주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로 떠오르며 매중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배현은 최근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와 공연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그녀의 인기가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배현의 검색량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배현이 최근 발표한 신곡, 빛나는 너에게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곡은 감성적인 멜로디와 배현의 독보적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둘째, 배현의 팬서비스와 소통 방식이 매우 특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자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여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배현의 인기는 단지 음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현의 자연스러운 예능감과 유머가 큰 인기를 끌며 그녀의 팬층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또한 배현의 스타일과 패션 감각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착용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매번 화제가 되며 패션 업계에서도 배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현의 매력은 어디서나 빛을 발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래와 팬을 향한 애정, 그리고 다재다능한 예능감이 어우러져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배현은 이번 주에도 그녀의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배현의 열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또 다른 매력과 성장이 기대됩니다. 삼다수와 블랙냐크는 배현에게서 재능, 이미지, 영향력의 완벽한 조합을 발견했습니다. 삼다수와 함께라면 배현은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젊고, 활기차고, 건강한 이미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블랙냐크와 함께라면 그녀는 강인하고 현대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스타일을 보여주어 브랜드의 정신과 일치할 것입니다. 삼다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청정천연 미네랄 워터로,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맛과 탁월한 품질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삼다수는 세계적인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수를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삼다수의 수원지는 제주도의 맑고 깨끗한 지하수로, 화산암층을 통과하여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정화된 삼다수는 미네랄 함유량이 높고,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삼다수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블랙야크는 전세계적으로 아웃도어 패션 및 장비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선도적인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1973년 한국에서 설립된 블랙야크는 품질 높은 제품,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국제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굳혔습니다. 회사는 등산, 야외활동 및 스포츠를 위한 재킷, 위류, 신발 및 액세서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합니다. 블랙야크는 첨단 생산 기술과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제품들로 두드러지며,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한 사용감을 보장합니다. 블랙야크의 사명은 고객이 자연을 탐험하는 동안 멋진 경험을 제공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개선의 정신으로 블랙야크는 전문 탐험가들의 최고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야외활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두 개의 대형 광고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한 배현의 성공은, 그녀의 재능과 노력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에서 그녀의 입제를 확인시켜줍니다. 이는 배현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앞으로 많은 기회와 도전을 열어줄 것입니다. 앞으로 배현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대하며 그녀가 어떻게 더 빛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